더 카피라이트 빌롱스 투 더 오리지널 라이터 오브 더 컨텐츠. 엔드 데어 메이비 에러즈 인 머신 트랜슬레이션 리절츠. 벤컨기 네이롱 유한주오 제수오 유지키 팬 이지구오 케넨컨 자이쿠오 우유한 웬노제주오 퀀하 유한제 제주오 제니아리 지시팬 이노지구오니 에라가 한마레로 코토가 어리마수 합십타밀릭 팬 울리스 에슬리 다리콘튼 단벙크킨 다이트무칸 캐살라한 달람 해절테마한 메신 벤큐엔투아 브이 타키아지 시쿠아 노이 덩 브이 에이코 th 코에 라이트롱 케쿠아지치 비엔지 메인 국민여러분 김정현 pd가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콜레드 호텔 파크볼룸에서 투티 그이 세월화극 국민여러분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최시원 이유영 김민정 태인 호기 위성 김정현 pd가 참석했다. 김정현 pd는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 그래서 최근에 더 이런 드라마 가 성에 앉았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여러분 은 사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사기꾼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만화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부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정당한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서흔 이들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그런 의미의 드라마다 고 밝혔다. 이어 예전 드라마에선 한 발짝 멀어져서 관찰하는 느낌이거나 주인공들 이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드라마는 사기꾼이라는 설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나 영역이 커진 것 같다. 조금 더 자유롭게 현실을 정치 세태를 풍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그렇다고 너무 판타지를 보여주고 싶진 않고 어떻게 하면 현실을 같이 인식하면 서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을지 중간을 잡으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 은 얼떨결에 경찰과 결혼한 사기꾼이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벌어지는 코믹 범죄극이